유튜브 채널 만약에 진짜 재미가 없었으면 제가 세 시간을 안 했을 거에요 굳이 뭐하러 아침에 8시에 방송 켜가지고 재미 없었으면 때려쳤지 완전히 재미 없었으면 때려쳤을 거에요 그냥 그냥저냥 할 만한데 뭐가 더 있을까 총이 뭐 좋은 게 더 나올까 약간 그런 생각에 하는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다? 스토리 게임 좋아하면 할 이유는 없어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이런 거 페지 줍는 거 좋아하면 할만한데 클리닉 이게 메인이고 이게 저거고 그러면 사이드부터 해줄까? 뱀파이어 언더보스로부터 동네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분실물 트렁크에 희귀한 물건이 있을지 모르니 한번 살펴보세요. 아줌마 좀 살기 편하신가 보네요. 우린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비행기 아 데미지 많이 올라가긴 한다. 살까? 됐어. 샷건 탐험하면 안 옵니다. 왜? film 캐니스터를 왜? 이 다짐이 다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로 가도 300미터 영화 테더야. 저는 항상 여기 왔어요. 왜 저를 왜 저래야? 오히려 밤이 낮보다 밤이 더 프레임이 안나오는 것 같애 뭔가 연기가 많아서 그러나 뭐야 누가 나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발수가 없게 해놨잖아 이거 어? 힐러에 스포츠 용품 정우 여긴데 가정 알람 퓨즈 상자 아 아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돼? 알람 울리면은 뱀파이어들 몰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길로 정문으로 들어오면은 막 삐욕 삐욕하나봐 그니까 이거 지금 방금 연게 3,000원 주고 문 연거거든? 그니까 들어와서 3,000원어치 못 먹으면 이런거 먹어갖고 50원씩 100원씩 먹어갖고 3,000원어치 못 먹으면은 본전도 못 치르는거에요 본전을 챙겨야되는데 본전 못 치를것 같다 느낌이 어? 아 탄도 많이도 안줘요 아 이렇게 주지도 않아 어? 요런 창고면은 믿을만하지 아 또 락픽? 4,500원을 쓰라고? 어 참 또 6,000원을 쓰라고? 이거 이거 전설이라도 하나 나와야되는데 수지타산이 안맞는데 아 락픽 하나 일단 먹었고 그러면은 다시 3,000원 다시 3,000원 주서먹은게 그래도 한 2,000원은 되는거 같거든? 배드랜드 파라바이 480원 5,000원 이거 까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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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실수야? 오마이갓 어이 기분좋아라 아이고 기분좋아라 잠깐만 이거 지금 바꾸면은 탄이 와 데미지가 3배 올라가는데 데미지가 아 근데 발사 속도가 아 저 스트레가는 완전 드르르르르르르르 발사 속도가 차이가 있네 이거 약간 총이 딱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 옛날에 그 괜찮은 루트슈터 게임중에 그 아웃라이더스라고 있었거든? 그 아웃라이더스에 딱 요렇게 생긴 전설 그 AR이 하나 있어요 약간 뼈다귀 막 있고 그거를 그거를 약간 모티브로 한거 같은데 딱 요렇게 생겼어요 아웃라이드에서 괜찮은 게임이지 어 이정도면은 뭐 여기 뚫을만 하네요 돈 내고 아웃라이더스 6천원 같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었어 저게 만약에 고정드랍이면 랜덤이 아니고 2층도 있네 여긴 뭐가 없네 비싼게 없네 비싼게 없네 2층에 400원 좋았어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쏴볼까? 데미지 얼마나 나오나? 200정도였나? 뭐 쏘냐? 총알 아껴야지 어? 안전가옥이다 아 안전가옥 또 있어 일단 안전가옥부터 열고 포탑 포탑 저건 뭐지? 저 표시? 이빨 표시? 물음표 난리 났어 유이컨 어 이거 AR이긴 한데 약간 DMR 같은 느낌 통통통하는 느낌 있구만 마른 AR인데 아 이것도 이거 투자할 가치가 있나? 이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전기를 못 끄네 이거 전기가 아니잖아 이거 전력을 오히려 켜야 돼 여기서 켜야 돼 이거 투자해야 되네 저 키려면 뭐야 아 아무것도 없는 게 안전 가오 안전 가오 저게 뭔지 모르겠어 저거 보스인가? 이것들 뭐야 남의 집 앞에서 어차피 여기 UV때문에 일로 못 오니까 남의 집 앞에서 그 마크 사라졌지 그 마크 사라졌지 그 마크 사라진 것 같애 오케이 배선튀튀 메이에스의 집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잠깐만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아 여기 나중에 쾌가 있을 것 같애 네이에스의 집은 그니까 저기 안에 막 UV도 켜있고 뭔가 안에 있어 저기 왔어 저리 계속 리젠 되지? 딴 데 갔다 오면 계속 뱀파이어드 리젠드네 여기 락픽 안쓰고 올라가는 길이 있을겁니다 돈 아껴야지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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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음 지하실에 올 거 올 거 많네 오오 손 대는 거 많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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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아, 걸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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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함정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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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2층에서 나는 소린 줄 알았더니 2층이 아니었구만 금고도 털었어 누가 이씨 함정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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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5,000원 많이 모았네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함정이였어? 고맙습니다. 굴뚱품만 아주 가득하구만 골동품만 아주 가득하구만 먹을건 없고 큰게 하나 있었구만 큰게 하나 있었어 제발 또 전설 에이 옥상 옥상 진짜 크네요 와 내려가는 길 어디야 어디로 올라왔지 어디로 올라왔어 여기로 그럼 형한테 얘기해줘야되잖아 어떻게 됐는지 집에서 탈출하면 끝이야? 탈출했는데 탈출 이거 말고 뭐 없어? 뭐 여기로 가야지 뭐 맹캐해야지 형한테 일단 얘기해줘볼까? 아냐 여기 다시 가려면은 또 걸어가야되니까 어차피 여기서 걸어가나 여기서 걸어가나 똑같네요 얘기해줘야 소방관 헬멧 고맙습니다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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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업까지 나의 우엉 좀 네 탈출 추가 리프트를 소환합니다. 리프트를 사용하는 아군은 공중에서 총알 데미지 부스트를 받습니다. 우산이 더 오래 작동하며 데미지를 흡수합니다. 우산 폭발시 우산이 흡수한 데미지에 기반하여 더 많은 데미지를 줍니다. 탄 많은게 짱인 것 같애. 탄. 탄으로 가자. 6레벨짜리 샷건? 아... 요건 좀 사고 싶은데. 지금 몇레벨짜리 쓰고 있는데. 4레벨짜리 쓰고 있는데. 에이씨 에잇 질러 다 꺼개고 소피씨 저건 쎄니까 냅둬 아 이거 3레벨 좀 에반데 저격총 저건 좀 에반데 멀티되면 템 공유되냐고? 멀티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멀티되면. 2만 17분까지 더 일어나는게 멀티러가 남 summit 멀티러가 난 후회 vois 그랬으면 참 좋았을걸 고거를 안해줬네 대신 업그레이드 하려면 좀 많은 돈이 들어가게 그래야 좀 패지도 더 열심히 줍고 그러지 새로 주워야 되니까 그게 좀 그래 어? 나 저거 안 바꿔왔지? 말뚝 말뚝 박아야 돼 커스터마이징이 외부에선 또 안 됩니다 외부에선 안 되고 이런 쓰레기 말뚝을 쓸 순 없지 좋은 말뚝을 써야지 스캔도, 스캔 먹은 거 있나? 단풍이 공격 메인 캐러 갑시다 여행이야 성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씨, 스나보다 어설트라이플이 더 쎄네 잘 안보여요 국방 해변 무기 스킨 국방 해봅시다 여기 지한건가? 떡 테이프 떡 테이프 이게 다 돈이라고 오 샷건 써야겠는데? 샷건탄 왜이렇게 많이 나와? 개많이 나오네 저기 하자는 공격 하죠 아흐 audaimer 도 Ka 도 푹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지금 한 4시간 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내가 만약에 이 게임 개발자 개발팀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딱 해봤거든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어 만들어놓고 자기들 테스트 해보고 야 시발 우리 게임 괜찮은데? 가 가 가 이랬을 것 같아 자기들 해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우리 존나 좀 잘 만든 듯 나쁘지 않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베데스타 이름 달고 나오긴 좀 쨍피하긴 합니다 솔직히 마소 퍼스트에 베데스타 이름 달고 나오기는 창피하긴 해 그래도 나쁘진 않다 여기 뭐 치과인가? 딱 보니까 치과 저건데 딱 보니까 치과 저건데 건물 더럽게 복잡하네 와 진짜 문이 몇개야 어 금고 에헤이 이랬을까 여기있어 키리리링 에헤이 저격탄 좋아 지금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바로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고소의 원소 에헤이 에헤이 아플리스의 치료들의 치료 치료 이슈 클라이 이 일을 만들고 에헤이 아픈 여는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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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하실 맞네 지하실이었어 쟤 뭐야 이거 뭐야 그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저 아래층에 있는 뱀파이어들이 무는 소리 이것은 바로 아침입니다. 저 아래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아래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 메아리 정신의 메아리 정신의 메아리 다 찾으면 뭐 주는데 특전이라도 있나 지하에서 지하 지하로 가야된다 지하가 여기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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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개가 아니잖아요 소각로 방 이것을 열어야 되는데 앨범 필름? 소각로에서 누가 죽었는지 이 옷을 어떻게 구입할까요? 영화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옛날에 그들은 잘 안전하게 되었죠 오버튼 극장에서 필름을 봐라 극장은 이미 정리 다 해놨습니다 사이드 하면서 르베르니브 이브가 기억나요 그녀의 사무증을 사랑했다고 항상 불을 넣어 소품 사용시 이동속도가 5초동안 75% 폭발대미지가 25% 폭발대미지? 나 폭발 잘 안쓰잖아 사버려 어? 아 이러면 너무 플렉스인데 아 나 개플렉스 했는데 엄청 플렉스 했어요 이거는 슬롯이 언제 열리는거지? 아 플렉스 플렉스 좋아좋아 이거는 어차피 저거잖아 아 국방색으로 바꾸자 국방색 하나 얻었는데 스킨 우리 국방색 색깔은 잘 안먹어 국방색 아 나 이거 왜 안먹었지? 근데 이거 줌이 와 이거 몇배 줌이야 이게 설명이 안나오냐? 총에 이거 앞에 보면 거의 바렛이야 저기 몇배 줌인지도 안나와 스킨 소통무 2배 4배 이렇게 거의 화면 반을 가리네 이거 화면 반을 가리래 화면 반을 가리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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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처음에 먹었던 거 2레벨짜리 저거가 좋았어 와우 2레벨짜리 사일런서 소음기 달린 거 그게 좋았어 소리도 안 나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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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디스칩 오쩡 만 증상 탭이 리셋 되네요 안 되는 줄 알았던데 ㅎ ㅎ 이게 이제 이거 극장에서 상영 할려면은 위층 가야 되잖아 어? 영사기가 위층에 있겠지 영사기 여깄다 프로젝터를 조정하는 분께 새 전구가 필요할 거예요 남는 전구는 지하실에서 찾을 수 있어요 상영 중에 터지면 곤란하니까 내가 미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전구 필요한가 보다 꼬주면 전구 갖고 오라고 하겠지 아... 볼브가 없네 당연히 저게 일어났네 지하실이라... 지하실이라... 정확한 구멍이 자기 있으니까 내리기 어리기 이런 슬랍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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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저기 있네 여기 한번 다 왔던데라 아 락픽 오 배선키트 와 이런게 제일 고맙더라구 배선키트 오 오 오가 육례 과감하게 살액은 뻗개고 좋네 자 틀어볼까요? 아 나 이거 잘하고 싶어 자, 놀아 야 돌아가 아 이 놀아 와 진짜 필름도 이렇게 했다고? 컷신을? 졸라 성의 없네 진짜 아 아 아 저 사람이 변신했네 네일을 드립니다 근데 또 갑자기 그런 생각 든다 우리도 배가 부른 거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데스타 게임이면 한글라 생각도 못했는데 한글로 하고 있는데도 배가 불러 갖고 그러고 있네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세상에 사람이 익숙해져 그거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본데? 먼저 얘기하고 어쩌라고 이거 아래층인가? 아래층인가 보다 선물? 뱀파이어 피 뭐야 이거? 친구가 버려진 구급차 뒤에서 이것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 낄 수 있나? 오 낄 수 있네? 오케이 이런거 뽀개버리고 체력이 많이 증가했어요 갑자기 한 두 배로 증가했어요 체력이 장신구 같은 개념인데 어? 라인이 여기로 또 가네 이게 메인 라인이 있네 이쪽으로 헌트 선생은 당신이 시계를 어머니의 무덤에 갖다 놨다고 믿습니다 헌트 선생이 보답으로 뭔가 주려고 합니다 나 시계 다시 훔쳐왔는데 나 시계 다시 훔쳐왔는데 여기 갖다 줬다가 다시 훔쳐왔어 무덤 위에 놨다가 다시 가져올 수 있길래 화면을 준비한 사람이 좀 그런가 카우트 카우트 지금 카우트 카우트 지금 카우트 우리가 지금 카우트에 있는 곳을 알았고 지금 사람들이 그 녀석들에게 죽는 것 같다 그가 자세히 보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 카우트에 있는 카우트 카우트 이런 거 너무 이상해 그냥 이상해 아... 이 녀석은 충분하지 않나? 아, 이 녀석은 좀 더 이상해. 그냥 죽음이 돼.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가족들... 그 녀석은 그 녀석에서 라디오 스테션에서 전공을 보내고 그들을 전공으로 보내주고 이제는 끊어져야 돼. 지금! 이렇게 파밍 루트슈터 파밍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멀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상한 거 생겼어 뱀파이어 의진척? 파밍하는 데인가? 이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안에가 은신처인가? 은신처 지역 내에서 뱀파이어와 그 아군은 더 강해지며 은신처를 파괴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점점 확장됩니다. 오우 확장된다고? 없애줘야되네 와 여기! 이리와! 은신처 문이 어디있는데? 오우 저게 문인거 아 으으 생각해봐 어디에 있는건가 ㅇㄹ 천천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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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run! How disappointing! 하하하하 와우 와우 이게 문이야? 뭐 이래 은신처의 심장 파괴하기, 전리품 모으기, 붕괴전에 탈출하기 피의 황홀경? 저게 뭐야? 은신처 특성? 갖다듬으면 나오나? 안 나오나? 아니, UV 못 따라, UV 총이 따로 있어요 이 곳이 뭐지? 이상한 꿈이야 엑스박스로 이 게임을 하면 안 되지 엑스박스는 30프레임이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60프레임을 못 만들었는지 나도 그것도 웃기네 콘솔은 30프레임이라 하면 안 돼 은신처를 탐험하는 동안 뱀파이어들이 끌고 온 시신을 찾아보세요 운 나쁜 피해자들이 피호박에 일부 감싸인 탄약이나 의료 물자를 두고 있을 수 있어 아, 미쳤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여기가 안에가 생각보다 넓네요 나 되게 짝을 자라는데 엄청 넓어 여기 보니까 아까 뭐 붕괴전에 탈출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빨리 탈출하라고 하면 죽나? 두 마리 세 마리 오면 좀 힘들겠다 한 마리 까진 괜찮아 두 마리 까진 괜찮아 두 마리 까진 괜찮아 세 마리 오면 짜증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 여기 타는 점들이 궁극진이 안 돼 내가, 이 곳은... 다는 점들이 살아가죠? 저거 뭘까? 어! 우와 나 씨 뒤지는 줄 알았네 낭떠러지였잖아 낭떠러지였잖아 한 마일 왜 이렇게 길지? 어떤 것을 확인한지 뚜껑으로 비쥬한 캠프 인도의 제일 안녕하세요 나의 척은 충분하지 않으면 너의 척은 충분하지 않으면 너의 척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척은 중에서 내 척은 너의 척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이거 끄면 끝나는 건가? 끄고 그냥 탈출? 아이씨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들어가는 건가? 아이씨 와우 아이씨 은신처의 심장은 뱀파이어와 광신도들을 강화해주는 피의 황홀궁의 원천입니다. 심장을 파괴하여 약화시키고 은신처를 무너뜨리세요. 은신처의 피해자들과 연결을 끊지 않으면 은신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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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할 기회를 찾아봅시다 아이쿠, 도착할 시간 뭐야, 뭐 먹었어 아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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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걸로 됐나? 일단은 파괴됨 먹은거 같은데, 다 먹고 나온거 같은데? 먹어진거 같애 이거 아까 막 보라색 이거 두개 있었거든 먹어진거 같네 근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커진대잖아 점점 이 동그라미가 커지나봐 그러면은 이 반경안에 있는 애들이 다 강해져가지고 굳이 좋을건 없어 나 이거 인벤이 왜 안 열리지? 인벤이 안 열려 이렇게 해야 열려 아 전설이 이제 뽀갤까? 왠지 언젠가 저거 업그레이드 왠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전설이 이제 뽀갤까? 왠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뽀개자고 더 좋은게 나오겠지 전설만 놔둘게 전설만 혹시 모르지만 다음거 이제 더 좋은게 어? 안정가옥. 안정가옥 더 빨리 해결한다. 안정가옥. 넷. 넷.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놔둬! 아 아 아 아 아 젠장 락백 쓰게 해 놨네 아 아 아 아뜨되되되되되되둑 이렇게하면 배전판 저거 그냥 되는거 아니야? 안되네 왜이렇게 많아 많아 안보여 이씨 아... 아, 배성키트 여기 하나 있었네 아,,,씨 괜히 썼네 저거 뭐야 은신처 특성이 아까는 맞배기라서 피해 황홀경 하나였는데 이제 심장수호자 감시자 뭐 뭐가 이제 점점 빡세지네요 약간 투터였나봐 그냥 레일라 엘리슨 breaker of hearts destroyer of nest 근데 맵이 똑같은 맵이야? 뭐 이래? 맵이 약간 똑같은 맵같아 바텀 맵은 좀 그런디 바텀 맵은 좀 그런디 바텀 맵은 좀 더 바텀 맵은 좀 더 바텀 맵은 좀 더 너무 쉽지 않으면 좋겠지 멈추지마 그가 최고야! 이것은 더 궁금해 총알 낭비가 개 심하네 유! 감시자가 있구만 맵이 같은 듯 좀 다른가? 같은 듯 좀 달라 이걸 왜 못 올라가는데 에? 뿅 베이컨 쏴 2 너는 너무 빠르다 탄이나 좀 주지 뭐야 맵이 완전 다르네 심장수호자는 뭐지? 아 뭐야 어디감? 이건 뭐지? 어디 가? No, you can't hurt me! 그쪽으로! 내가 널 터뜨려줄게 흠, 그것도 필요했구나 호박이 여기 하나 있고 목상이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는건가? 다 먹기는 힘들 것 같고 하나정도는 포기해야되나? 여기가 나가는 길이다 미리 좀 보이네 여기가 탈출구 여기를 나중에 올라와서 경로를 좀 보고 아 뭐야 아 뭐야 빵도 있어. 엄청 먹고 나오긴 했는데 탈출 성공하면 경험치 추가를 주는구나 탈출 성공하면 탈출 성공하면 여기 3개 여기 간 다음에 맨키면 되겠네 스킬 찍어야지 샷건 탄 추가 뭐 좀 먹었나? 권총만 드립다 먹었네 기 Ronald 선수 딱히 뭐.. 어 나 근데 돈을 많이 모았네요 오 이제 좀 지를 수 있을 것 같애 이제 좀 지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많이 빨리 빠른 이동 포인트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 락픽씨 어 이것은? 이 곳은? 어? 여기 있는 곳이 있어있어 여기 있는 락픽이 있어있어 여기 있는 락픽이 엄청 강하게 될 것 같아 그 락픽이 닫아지게 될 것 같아 애들이 잘 안 죽어요 몇 레벨이 만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2, 30레벨이 만렙인가 그 작은 몬스터네스트 황홀경 어둠 감시자 어둠은 뭐지? 그냥 어두운 건가? 아 그냥 어둡네 그냥 어두워 저거 나 그 총 한번 써볼까? 어차피 여기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소피씨 이거 개쎄거든 소피씨 한 대 맞으면 그냥 야랄라거든 저거 탄종 당구 큐대같은거 던져갖고 쏴요 그냥 뾰족한 사물이 다 저거 탄이야 under에 피할 수 있음 전해드리면서 샀다 레이치 마찬가지 남친 뭐하니? 남친 뭐하니?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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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키 정보 이거 장전이 근데 개그 장전이 개오래 걸리네 장전이 압권이네 세게 센데 네 마리 이게 안맞는다고? 엑스 와 너무 많아 와 너무 많아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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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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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라 많네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너 가로픈 아래 아잇! 아아 뭐 찌르지를 못하네 아으씨 야 세번째 매 보니까 좀 빡센데? 여기 이제부터는 멀티로 해야되나? 어 근데 죽은 애들은 죽은채로 있네 이러면 다행이지 다행이다 거의 다 양념 쳐놔가지고 아악! 으잇! 으앗!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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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놨었지롱 아 저놈 죽이려다가 괜히 안맞아가지고 이씨 쟤 왜이렇게 안죽냐 저거? 쟤 왜이렇게 안죽냐 저거? 아 멀면 멀수록 딜이 안들어가는구나 쟙 탄도에 이상하게 적용해놔 틈근èle 테이크 틈근를디 어, 여기도 몇 명이야? 어우 씨 여기도 4, 5명 이상 있겠지? 에? 심장은 일단 하나 깨면 애들이 좀 약해질 수도 있어 심장 깨면 약해질 거야 몇 마리야? 어우 씨 아이씨 똑같은데? 안 약해지는데? 하나 깨끗하게 한 번씩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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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확인하고 가자 어 뭐야 하나 더 있잖아 호박 위치 여기 하나 있고 위치 확인해놔야 돼 여기 위에도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왜 이렇게 멀어 저기 있고 문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문 문은 대충 보이더라고 어 이게 나가는 문이네 이게 나가는 문이고 저기 여기 아래 여기 여기 네 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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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를 건드리면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제일 가깝거든? 그럼 여기서 이거 먹고 가운데 들어갔다가 저기 뭐 하나는 포기하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가야되나? 아, 가운데 간대매! 아이C 에이, 이 glass thingy looks breakable now last chance to look inside yikes, time to go 17초 17초 아싸 3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하나는 못 먹었는데 경험치를 일단 먹었으니까 경험치 점프 때문에 정산 시간 소피씨 빼고 어, 요까이 요걸로 바뀌었네 300짜리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300짜리로 바꾸고 대실수도 이제 못쓰겠는데 어, 7렙짜리가 막 나와서 레벨에 맞는템 써야지 레벨에 맞는템 써야지 이거 못쓰겠어 이거 이거 차라리 먹지 말고 나중에 레벨업 한 다음에 먹을걸 이거 고정드랍이면 열 받네 부처버드 권총도 이게 의미가 없고 무기대 몰리는건 따로 없더라고 보니깐 그라클 그라클 두개 25% 빨리 이동중 정확도 그러면은 애들꺼 저거 다 처리... 뭐야 또 생겼어 이거 뭐야 무한이야 3개 다 깨니까 하나 생기네 아 짜잉나 아니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한 3개 이상은 안나오게 그냥 하나정도로만 계속 유지해야되는건가 하나정도로 뭐 나쁘지 않지 하나정도로만 유지하는건 뭐 나쁘지 않지 하나정도로만 유지해야될 하나정도로만 유지해야될 하나정도로만 유지해야될 하나정도로만 유지해야될 하나정도로만 유지해야될 하나정도로만 유지해야될 남은 동네 어? 안정가옥이다 안정가옥은 먹어야지 쟤네 뭐하냐? 전기에 다 죽네? 전기에 가까이 가가지고 세이프하우스... 카인더... 일단 세이프하우스 돈 또 많이 모았어 개스도 안정가옥 열쇠가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배스우드 안정가옥 열쇠 챙기기 들어와 배스우드 안정가옥 몰라? 배스우드 안정가옥 나이스 안정가옥 안정가옥 또 쾌가 또 따로 다 있어갖구 뭔가... 그... 할만한 컨텐츠는 되게 많네 수고가 있는데 뭐... 안정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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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말 이거 좀 그지같애 노왕TV 수리전 아유 왜이래? 걸렸어? 나 이거 안 끼가 왜 안되지? 안 끼가 안돼 옷이 무슨 일이야? 도망가 아니 coconut 비 누르면 이렇게 된다니까 버그 걸렸나봐 어쩐지 옵션이ание 안 눌러지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애들이 남았고만. 앉기가 안되니까 진짜. 짱이나네. 어딨는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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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을 똥 싸고 있었구나 화장실이 왜 잠겨있다 했네 열쇠 어딨지 아 여깄다 찾았어요 오케이 쟤 죽여야 돼? 잠깐만 쾌가 뭐였지? 데드 캐치 레코드의 가짜 구조계의 광선 끄기 데드 캐치 레코드의 가짜 구조계의 광선 끄기 릴리스 릴리스 얘기 기타 진짜 못 친다 선착장 사무실 열쇠 방송 끄기 어 저기 아 저건 상관없지 세뮤얼슨의 선착장에서 행방불면된 민간인찾기 여기서 가는게 빠르겠네요 혁 아예 못해먹을정도는 아니야 그냥 킬링타임으로 할만해 내가 봤을때는 저거 그 얼마전에 나왔던 그 게임 보단 나아 어 아예 못해 아예 못해 아예 못해 아예 못해 아 아 아 아 아 초콜렛 초콜릿 리터리 감금시설 뭐야 이게 먹는게 이름이 왜이래 아무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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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실드 걸어주는거구나 흡혈사가 아우쒸 핏바라가 저거 에그 아이없 아니 선유 넌 넌 빨리! 으이쌰 이 기계를 뽀개는 건가? 뭐하라고 그랬지? 행방물명된 민간인찾기 스스로 쏘우 약물k 카드라잇 are in force to take you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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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를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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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병을 갖고 있어 얘네들 민간인들은 어딨을까? 비어시던 문자 뱁뱁뱁뱁 저는 리뷰를 열어줄게요 이 옷을 제 옷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거 안 열려 야 니네 들어와 아 내가 지금 안 끼가 안 돼서 여길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놈들도 같이 안 된 건가 안 끼가? 이거 안 끼가 왜 안 되는 거야 안 앉아줘 키보드로 안 끼가 뭐예요? 잠깐만 키보드로 할게 아 아 아 아 아 민간인들 얻다 갖다 놨다 이것들 다 어 스트레이가 괜찮은데 이총 이총 되게 좋아 되게 빨리 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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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네 아 여기 윈가? 여기 뭔가 냄새나 어떻게 들어가지? 아 들어가고 싶어 뭐야? 어? 뭐지? 무기 사물함 긴장된다 무기상자 나 레벨 얼마 남음? 경험치 얼마 남았지? 지금 요만큼 남았는데 레벨업 하고 뭐고 하고 8레벨짜리 뽑고 싶은데 1,200 남았으니깐 여기 일단 다 돌고 마지막에 가자 다 돌고 이걸 깨면은 경험치 한 천정도 줄 수도 있어 그러면 8레벨짜리 총으로 먹는게 낫지 1,200 남았으니깐 3,200 남았으니깐 이거 루팅도 안되네 버그로 아 미치겠네 잠깐 키보드로 해야되나 안되는데 아 이거 제 루팅 안되는게 버그에요 자 민간인이 없습니다 민간인은 없어요 아 데이타임 약간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아이씨 애들 어디있는거야 못찾겠다 깨꼬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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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없지? 다 잡은 것 같은데 아니지 이거는 AI가 지금 안 좋았던게 아니고 내가 사일런서잖아 이거 어디서 쏘는지 모른거야 총으로 쐈으면 애들 다 나 쐈을걸? 소음기 총으로 쏴가지고 모른거지 어? 상자 아 락픽 잠깐만 거기 안에가 락픽 3개 필요하지 않았었나? 괜히 이거 열었다가 아내꺼 아까 그거 두개 못 열면 어떡하지? 그럼 빡치는데 근데 이거는 무기상자가 아니고 보급품상자라 굳이 안 열어도 될 것 같아서 아이C 자 인마 문 열어 인마 어이구 자 이거 흔적이라고 이거 살할래 진짜 이상해 뭐 이 아 우나 아우! 음... 레벨업 안됐어? 어? 여기 라키가 하나 있네? 그러면은 그러면 까고 온다 아... 저거를 세 개를 까고 가야되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경험치 얼마나 맞지? 900 850 그럼 마을을 갔다 오면은 여기서 전망대에서 뛰어가지고 이거 두개 됐네 인질들 풀어주기가 있다 아... 그러면은 쌉가능 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믿을 수 없어 아... 꼭... 얘네도 꼭 내 앞에 와서 가리들아 인질들 99 경험치 오케이 한 마리당 100씩 경험치 1400 왜 안줘 8렙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서 상자 까면 되지 스킬을... 민감 남자친구 꽤 세던데? 제이슨이 더 자주 공격합니다 제이슨이 텔레포터 한 지점 근처에 있는 적들이 피틀거립니다 제이슨이 더 오래 싸우다 떠납니다 더 자주 공격합니다 좋아 까러가자 까러가 까러가 상자 깔아 쓸만한 거 한 개만 나아줘도 돼 어 이제 앉아진다 뭐지? 어 이제 옵션 들어가지네 옵션 들어가지 근데 여기 아래에는 왜 또 여기 7렙으로 나올까요? 저기 아래 나 8렙인데 나 레벨 8 됐는데 더도 말고 딱 쓸만한 거 한 개만 세 개 중에 딱 한 개면 돼 한 개만 줘라 세 개 필요하죠? 뭐부터 까지? 이거 마지막까지 이거 마지막까지 뭐래? 이게 진짜 아이씨 아우 빡칫다 아우 아하하하하하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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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이게 게임이 저장이 있는게 아니라서 저장이 따로 없어 자동저장이라 리셋도 안돼 아이씨 헬로우 너 자신을 너무 조심해야지 마인드 쥐었네 사면돼 돈으로 아로요 아로요는 좀 쓸만할까? 44 아로요는 좀 쓸만하겠다 말뚝받고 저격총은 바꿀만한게 없죠 이거 머레이 밖에 없어 103 데미지 69 데미지 35발 50발 이것도 스트레가로 바꿔야겠네 이거 이게 너무 오래 썼어 바꿔야돼 787 쓸만한 총이었군요 아 넌 넌 넌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력 100 증가 어 이게 더 좋은데 어 이것도 좋다 인간적을 죽이면 최대 체력의 5%를 회복 의료품 사용시 체력을 8초에 걸쳐 추가 20% 추가 회복 비상회복이 30% 더 빨리 발동 6만 6천원이나 됐어? 돈 많이 쌓였네 메인케 하러 갑시다 무덤에서의 상황 끔 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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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i 총 있다고? 어 아니 모겠지 아니 알람이 마이 예 어 총이 있다고? 히스탑 무지 수입 괴물 여기 여기서 가면 되기 흠흠 흠 어? 탄창 크기 1 어이씨 플레이어 건 이거 쓸 만한데 이제 레벨 높아지니까 좀 비싸지네 좋아 이 총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점사가 얼마나 빠른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근데 아무도 없네요 총 좀 쏘고 싶은데 애들이 없어요 저게 잘 모르는 거에요 저게 잘 모르는 거에요 저게 잘 모르는 거에요 뭔 총 할수 맞은거지? 쟤네 뭐야? 뭔 총이야 저거 잘 보이지도 않아 대가리가 너냐? 어 이거 두벌밖에 안들어가네 아 세발 너무하네 진짜 그 많은 탄중에 내가 쓰는 탄은 하나도 없네 그 많은 탄중에 내가 쓰는 탄은 하나도 없네 에어팟은 정말 사랑해 어? 아아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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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애들? 그냥 스윽 앞으로 가던데? 걸어가던데 잘 안우 울 Misura 대한 오우 더블 배럴 소드오프 액션 샷건 크으.. 중앙에일.... 이미 집이 넓은데 할까만 있음 지금 전혀 해보았다 5.6일raine 침묵 다가야 하다 내가 다시 원하는 중 전혀서 전혀 staying 전혀 그냥 나는 평일 더블 배럴 근데 따 빼니까 두발밖에 못 쏠텐데 재장전이 얼마나 빠르냐가 관건인데 얘가 재장전이 2.93 1.2.24 차이가 없는데? 데미지가 더 센 것도 아니고 총알이 열쇠 발나가고 얘는 몇 발나갔지? 얘도 열쇠 발나가는데 데미지가 너무 낮아 음 음 재장저도 그렇게 큰 차이 안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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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말뚝말뚝 그랬는데 좋은게 들어올까봐 혹시라도 좋은 아이템 들어올까봐 떨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도 부끄러워 차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헌트선생은 아버지의 시계를 찾으러 공동묘지를 향했다가 아 시계 내가 뺏어 훔쳐왔는데 아씨 아 시계 나도 볼걸 아 아 I told him it was reckless but he didn't listen. We couldn't stop him. Please go find him. I pray to God he's alright.